아산시가 추진하는 공설봉안당 확충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생활환경이 열악해지고 청정이미지 실출을 우려해 확충사업을 반대해오던 송학면 주민들과 1년여간의 대화와 소통 끝에 협조를 이끌어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만 6천여기를 안치할 수 있는 규모인 아산 공설봉안당. 지어진 지 10년이 넘으면서 오는 2026년에는 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산시는 기존 시설에 부지 약 4만 제곱미터를 추가해 봉안당과 자연장지 등 3만 9천여기를 안치할 수 있는 봉안당 확충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교통혼잡과 생활쓰레기 증가 등 송학면 이미지 실출을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은 지난해 7월 증설반대위원회를 구성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씨는 주민설명회와 면담을 통해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했고 지난 1년여간 설득 끝에 반대 추진위원회와 공설봉안당 조선협약을 이끌어냈습니다. 협약식에서 박경기 아산시장은 꼭 필요한 시설인 봉안당 확충에 협조한 송학 주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장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 지원과 함께 깊이 시설이 아닌 친화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증설에 협조하기로 한 반대 추진위원회는 주민과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시에 당부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충분한 대화와 설득을 통해 협조로 바꾼 아산시. 시는 공설봉안당 확충 사업을 내년 7월 착공해 오는 2027년 개원한다는 목표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